백제 책계왕은 고구려가 대방국을 쳐서 없애려 할 때 구원해서 대방국을 구했는데요. 고구려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차성과 사성을 수리하고 많은 군사를 배치하여 고구려의 침범에 대비했습니다. 이때의 고구려는 양로, 즉 서천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점 북방의 선비족 모용씨가 크게 일어나 중원 북방의 연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서천왕은 크게 긴장했고 아우인 안국군 달가를 보내 신성을 더욱 튼튼히 수리하여 장차 있을 연나라의 침범에 대비했습니다. 서천왕 19년 여름 4월, 서천왕은 친히 신성을 둘러보러 갔고 11월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서라벌은 유래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서라벌은 외인이 일례부를 섭격하여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가는 등 외구의 자전 침범으로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유래왕 6년, 왕은 병선을 수리하고 갑병을 수선하여 외구의 침범에 대비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큰 홍수로 월성이 무너졌습니다. 유래왕은 말구를 등용하여 이불찬으로 삼고 조정을 일신한 후 민생을 보살폈습니다. 유래왕 9년, 외인이 수천의 병선으로 건너와 한밤중에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사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는데요. 유래왕은 대국일일찬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급히 사도성으로 보냈습니다. 슬압을 대병이 몰려오자 외병은 노략질한 물품을 가지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이 해의 슬압을은 극심한 가뭄에 우박의 피해까지 겹쳐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유래왕은 외병이 사도성을 파괴하여 엉망이 되었으므로 보수공사를 했고 사벌주의 지배층 호민을 사도성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호민이 그느린 군사로 성을 지키겠다는 생각이었던 듯합니다. 그 이듬해 인석이 294년 유래왕 11년 여름에는 외병이 장봉성에 쳐들어왔는데요. 슬압을은 이기지 못하고 또 성을 함락당했습니다. 외병의 침공에 편할 날이 없게 되자 유래왕은 백제와 힘을 합쳐 대대적으로 병선을 띄우고 외국을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전에 능하지 않은 군사로는 무리이며 백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서불한 홍건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외인이 슬압을 사도성을 함락했던 292년 고구려 서천왕은 제2위 23년 만에 붕어했습니다. 고구려의 태자 상부는 왕을 서천의 덜에 장사 지내고 호를 서천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구려의 세 왕의 적위했는데요. 바로 봉상왕입니다. 봉상왕은 어려서부터 교만하였으며 의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공신이자 숙부인 안국군 달가를 매우 두려워하고 의심했는데요. 안국군의 공업이 높은 데다 어질고 지혜가 많아서 백성의 우러름을 한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안국군이 양맥의 난과 숙신의 난을 진압하여 백성을 편안히 살려야 해준 것을 특히 고마워했는데요. 봉상왕은 나라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안국군 달가를 더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적이 하자마자 음모를 꾸미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적이 원년 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봉상왕을 미워하고 안국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마침 가을 9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백성들은 하늘이 재앙을 내릴 징조라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듬해 가을 8월이 되자 중원의 진나라를 배반하고 연나라를 세운 모용회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고구려 백성들은 하나같이 안국군 달가가 없으니 누가 모용실을 막을까 걱정했습니다. 고구려 봉상왕은 모용회가 쳐들어오자 크게 두려워하며 급히 신성으로 피신하려고 평양성을 나섰습니다. 모용회가 그 사실을 알고는 군사를 이끌고 봉상왕의 행렬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가까운 곳 공림에서 봉상왕을 따라잡았는데요. 봉상왕은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북부, 즉 전러부 소형 고노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왔고 모용회의 군사를 맞아 싸웠습니다. 고노자의 군사가 노도와 같이 공격하여 많은 적병을 죽이자 모용회는 당황했고 남은 군사를 돌려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봉상왕은 자신을 살려준 고노자의 뱃살을 올려서 고구려의 제7관 등인 대형으로 삼맞고 공림 땅을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 봉상왕은 아우 돌고가 왕위를 탐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약을 내려서 자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돌고의 아들 을불은 도성을 떠나 도망쳤고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왕이 죄 없는 아우까지 죽게 했다며 애통해했고, 덕없는 왕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294년은 봉상왕 3년인데요. 2해 가을 9월에 국상 상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봉상왕은 남부, 즉 관노부의 대사자인 창조리를 국상으로 삼고 대주부의 자기를 다하였습니다. 한편 달아난 돌고의 아들 을불은 자신이 왕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봉상왕에 의해 죽임을 당할까봐 얼굴을 씻지도 않고 머리도 부러해쳐서 그린냉새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문정글식을 하며 떠들다 보니 수실촌까지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을불왕손은 수실촌의 음모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음모는 선뜻 밥을 내어주며 어디서 온 누구이냐 하고 물었고, 저는 서쪽 요동 땅에서 살았는데 난리로 집과 땅을 모두 잃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쳐왔습니다. 을불왕손은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집도 없이 떠돌고 있겠구나. 밥은 잘 먹여줄 터이니 내 집에서 농사를 거들며 지내지 않겠느냐. 음모가 제안했는데요. 머슴사리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을불은 도피생활에 지치고 또 지쳤으므로 음모의 집에 머슴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라는 사람은 매우 고약한 성위여서 을불하게 혹독했습니다. 을불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밭과 논에서 농사일을 했고, 오후에는 진성의 풀을 베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날랐습니다. 을불은 낮 동안의 모진 노동에 시달렸지만 밤이 되어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주인인 음모가 밤에도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을모는 밤이 되면 을불을 불러서 집 옆 연못에 개구리가 너무 많아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서 잠을 설친다. 라고 하면서 깨진 개화와 돌을 던져서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을불이 밤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면 을모는 너는 밥은 남보다 많이 먹고 일은 잘 못하면서 어찌 그만한 수고도 못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을불은 왕손 신분이 들킬까 염려되어 떠나지도 못하고 음모가 시키는 대로 하며 지냈습니다. 을불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을 이뤄오고 아침도 못 먹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밤이면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며 건 1년을 머슴살이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소금장수인 동촌사람 제모가 수실촌에 왔습니다. 을불은 소금장수를 하면 왕손 신분을 감추기 더 유리하겠다 판단했고 그래서 음모의 집을 도망쳐서 소금장수 제모를 따라갔습니다. 을불은 제모를 따라서 압록으로 갔고 강동의 사수촌사람 집에서 기숙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면서 소금을 구입하여 배에 씻거나 짊어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함께 다녔으나 을불도 경험이 쌓이자 따로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을불이 집에 들어오자 그 집의 주인인 노파가 방새로 소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을불은 제모가 하던 대로 노파에게 소금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는 을불이 순진한 것을 알고 더 많은 소금을 요구했습니다. 을불은 거절하고 주지 않았는데요. 노파는 앙심을 품고서 을불의 소금가마니 속에 몰래 가죽 신발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을불이 소금가마니를 지우고 장사를 나가자 을불이 가죽신을 훔쳐갔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쫓아갔고 소금가마니 속에 든 가죽신을 찾아냈습니다. 을불은 가죽신 도둑으로 몰려 관하로 끌려갔는데요. 을불은 자신의 신분이 들킬세라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결국 압록관하의 수령인 압록제는 을불의 죄를 인정하여 권장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을불은 다행히 왕손 신분을 들키지 않았고 권장을 막고 풀려나 다시 소금장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상왕 5년, 서기 296년이 되었습니다. 이해 8월 연나라를 세우고 중원 동북의 큰 세력을 형성한 모용시가 다시 고구려 신성으로 쳐들어왔는데요. 모용회는 곳곳원을 지나다가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는 병사를 보내 파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파던 사람 중 한명이 갑자기 죽었고 또 무덤 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모용회는 귀신이 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봉상왕은 모용시의 병마가 정강하여 자주 우리 강토의 역을 넘보는데 어찌해야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창조리 국상은 북부대형 고노자는 현명하고 용맹합니다. 만일 대왕께서 적을 맞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면 그만한 적인자는 우리 고구려에 더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고했습니다. 봉상왕은 고노자를 원래부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리의 말에 따라 고노자를 신성태수에 임명했습니다. 신성태수 고노자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군사또 한강하여 섬으로 모용회에는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기 297년이 되었습니다. 슬아벌 유래왕 14년인데요. 유래왕은 정월의 지량을 2찬으로 삼고 장헌을 1일찬으로 삼았으며 순선을 4찬으로 삼아 조정을 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서고국은 지금의 경북 청도인데요. 이서고국이 슬아벌의 옛 왕성인 금성을 공격해왔습니다. 유래왕은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성을 지켰으나 무찌르지 못하고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난데없이 대나뭇잎을 꽂은 수많은 군사가 나타나서 슬아벌군을 도와 이서고국의 군사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서고국의 군사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패하고 물러갔는데요. 이서고국의 군사가 물러가자 대나뭇잎을 꽂은 군사도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대나뭇잎만 숭만장이 미추왕의 능인 죽장능에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슬아벌 사람들은 미추왕이 보낸 귀신 군사가 적을 무찔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봄 2월, 슬아벌 영도에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안개가 끼었다가 5일 만에야 깨었는데요. 이해 겨울 12월이 되자 유래왕이 붕어했습니다. 유래왕 15년, 서기 298년의 일이었습니다. 유래왕의 위에는 조분왕의 정손자인 기림이 계승했는데요. 바로 기림이사금입니다. 기림왕의 아버지는 조분왕의 손자이며 용찬벼슬을 지낸 걸수기였습니다. 기림왕은 성품이 관대하고 너그러워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우르르 보았다고 하는데요. 적이 이듬해 봄 정울에 장헌을 이찬으로 성진시켜 내외의 병마사를 개념케 했고, 2월에 시조의 사당에 참배하여 슬아벌의 세 왕이 되었음을 구했습니다. 슬아벌 유래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인 298년 가을 9월에 중원 한족이 매김과 더불어 백지를 침범해왔는데요. 중원의 한족이 낭낭태수로 도임하였다가 봉국이 의지로운 틈을 타서 배반하고는 자기들이 백제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족이 쳐들어오자 백제 책계왕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쳐들어온 적을 무찌로고도 적병에게 살해되었는데요. 책계왕 13년의 일이었습니다. 책계왕의 위에는 장자인 분서가 계승하여 백제의 세 왕이 되었는데요. 분서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지러스며 또한 영특했으므로 부왕인 책계왕이 늘 가까이 두고 나란 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분서왕은 적위 원년 겨울 10월에 대사량을 내려 덕을 베풀었고 이듬해 정월해 시조의 사당에 참배하여 새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음을 구했는데요. 백제는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이므로 고구려와 같이 고주몽 즉 동명왕을 시조로 하였습니다. 이때의 고구려는 봉상왕 7년이었습니다. 가을 9월 고구려에는 서리와 우박으로 곡물이 거의 다 죽어버려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숱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봉상왕은 백성을 구율할 생각을 않고 왕궁을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정축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율할 때이지 궁시를 정축할 때가 아니라고 간했지만 봉상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봉상왕은 고구려 사람들이 아우돌고의 아들인 을불왕손을 그리워할까 걱정했고 그래서 사람을 풀어서 을불을 찾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을불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듬해 가을 9월에 귀신이 봉산에서 울고 객성이 달을 범했습니다. 겨울 12월에는 우레와 지진이 있었고 이듬해 봄 정울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으며 2월부터 7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폭군이 백성을 괴롭히니 하늘이 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다 못한 창조리국상은 거듭된 하늘의 재난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인과 어린아이는 시궁창에 굴러다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해야 할 때이며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수양하며 반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왕께서 일찍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무와 돌로 역사의 고충을 더하게 하는 것은 백성의 부모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웃에 강하고 굳센 적까지 두고 있는데 만일 저들이 우리의 피폐한 틈을 보고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을 지킬 수 있겠나이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이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가냈습니다. 그러자 봉상왕은 불같이 화를 냈고 백성들은 임금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데 궁실이 장려하지 않으면 위험을 보일 수 없다. 국상은 아마도 과인을 비난하여 백성의 칭송을 유도하려는 모양이구나. 하고 창조리의 저의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창조리 국상은 임금이 백성을 구율하지 않으면 어질지 못한 것이고 신하가 임금에게 관하지 않으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신은 이미 국상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백성의 칭송을 유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봉상왕은 웃음을 흘리며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을 생각인가 바라건대 이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창조리는 봉상왕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봉상왕을 왕위에서 내쫓기로 결의하고는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 등을 보내 을부를 찾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에 조불과 소우는 수소문하여 비류강변에 이르렀는데요. 한 젊은이가 배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비록 조체한 소금장수일 뿐이었으나 하는 행동이 왕족의 품위를 잃지 않은 것을 보고 을부림을 직감했고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지금 국왕이 무도하여 국상과 여러 신하들이 왕을 패하기로 몰래 계획하였습니다. 왕손은 행실이 검수하고 인자하며 사람을 사랑하므로 능히 나라를 맡겨 다스림을 받을만하다 여겨 신들을 보내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을불은 봉상왕이 보낸 사람들로 의심하고서 자신은 한낱 야인일 뿐이며 왕손이 아니라고 시침을 뗐는데요. 조불과 소우 등은 지금의 임금은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여러 신하들이 왕손께 간절한 기대를 걸고 있으니 청큰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을불왕손은 그들을 믿게 됐고 그들을 따라서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불과 소우 등이 을불왕손을 모셔오자 창조리 국상은 을불왕손을 조맥남쪽의 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월이 되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사냥을 핑계로 후산북쪽으로 갔고 을불왕손 또한 그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을불왕손은 창조리를 따라온 고구려 신뢰들을 향해 나와 마음을 같이하는 자는 나를 따라하라 라고 하면서 관에 갈댓잎을 꽂았는데요. 모인 사람들이 모두 따라했습니다. 이에 창조리 국상은 그들과 함께 왕궁으로 향했고 조회를 열어 봉상왕을 패하고 별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세워 지키게 한 후 을불왕손을 모셔와서 세수를 바치고 고구려 새 왕에 옹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천왕입니다. 서기 300년 봉상왕 9년의 일이었습니다. 별실에 갇힌 봉상왕은 이미 세 왕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먹을 매어 자살했고 두 아들도 따라 죽었습니다. 미천왕은 전왕에 대한 예로 봉산들의 장사를 지내주었고 호를 봉상왕이라 하였습니다. 수업의 장사를 지내주소ites 감사합니다.